가오라 가오라, 방과후 설렘의 미래는 누구니? 어머, 나라고? 안녕하세요. 저는 방과후 설렘의 미래가 될 21살 조유정입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다시피 공주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저에게는 신기한 장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제가 디즈니에서 온 만큼 도깨별을 살짝 할 줄 알아요. 여기 적힌 문장을 제가 도깨별로 살짝 보여드릴 테니 한 번 잘 들리는지 들어봐주세요. 아라녀라 아라세레요로 저런으르 가르마라 히리이리스르며러 시르크르 헤레보로 이리지리마라 사라시리으르 자르크르 헤레요로 짠! 어떤가요? 그리고 두 번째 장기는 인간 풍차라고 제가 옆돌기를 무려 세 번을 연속으로 돌아보겠습니다. 네! 제가 지금 머리가 살짝 빙글빙글 돌긴 하지만 이렇게 방과후 설렘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더더욱 발전될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 짜릿한데요.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정말 정말 많으니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 저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네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어요? 네 제가 이렇게 공주같이 생겼지만 공주같이 생겼지만 아 진짜 미쳤나 봐요 어로차로 나라 자라나라 구르러 길이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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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인간 풍차라고 옆돌기를 다섯 번을 연속으로 돌아보겠습니다. 어! 방금 뭔가 찢어지는 소리였는데 아직 발전된 모습을 아...